저기가 강아지 사이트 자, 렛츠고! 힘든 데는 다 올라왔잖아요 싸우고, 마지막 마지막 때는 여기 술힘으로 이리로 가야지 뭐 거기는 그렇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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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있네 위치가 묶여져 하... 단풍입니다 하... 하... 폭길을 달았습니다 팔벙입니다 지금 팔벙 지금 6벙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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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벙입니다 네... 팔벙 증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쪽이 관악산입니다 저쪽이 서울방향이고요 저쪽이 삼성산이에요 아... 저쪽이 안장인데 저기 육봉이 아... 육봉이 이 앞에 있는데 수나무에 갈래서 안 보이네요 아... 저... 저... 나무 사이로 육봉이 보이네요 저희가 육봉입니다 하... 어디 어딘지 모르겠고 뺑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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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밖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... 이 수나무가 멋있네요 육봉 육봉 왔습니다 육봉 단풍이 거의 뭐 이제 곱게 물들었습니다 이 정도에 절정은 아닌데 네... 다음주 중... 수... 뭐... 그 정도 되면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... 관악산도 보이고 팔봉도 보이고 부채바이도 보이고 자주 보던 산생... 저 뒤에 관악산도 보이고 삼성산도 보이고 육봉 육봉입니다 525미터 525미터